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여러가지 경고라던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사실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박지원 본인조차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어가지고 네티즌들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 박지원은 차기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데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랑 누가 누가 더 친한가 내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과도한 이재명 마케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민주당은 어느 개인의 사당도 아니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공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출마자들이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일부에서는 송영균 전 대표의 출마가 이재명 고문 작품이라는 여론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고문이 지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지 특정한 후보를 찾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박지원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 최근에 송영길이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데 정성호라든가 김남국이 방문을 했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남국 역시도 이재명에게 줄을 쓴 상황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송영길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쪽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르는 체를 하고 있거나 기본적인 정치적인 메시지조차도 해석할 역량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꽂혀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증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후보들이 이재명 고문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당의 소중한 정치적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재명 마케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역시나 가장 킬링 포인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박지원 본인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이재명을 등에 업은 낙하산 케이스라는 것이고 남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정치질 하지 말라는 것은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메신저가 누구인가에 따라가지고 그 메시지의 방향이 틀려지거나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설득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네티인드 역시도 당신이 이재명이랑 제일 친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본인도 이재명 빼고로 들어온 거잖아요. 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고나 있는 겁니까? 라는 지적도 있고 이 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이재명 때문에 가장 덕을 본 것이 바로 박지원 본인인데 남에게는 덕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덕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냐? 라는 이런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고가 민주당 내에서 전혀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역시나 바지 사장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박지원은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국회에서 박지원은 많은 분들이 박지원이 민주당에 왔는데 과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냐? 정말로 혁신을 할 것이냐? 라고 묻는다라면서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공간위에서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가지고 지방선거에서도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박지원의 이런 메시지 발표가 정말로 무색하게도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충북지사 후보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상 공천이 유력해졌고 노영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이었던 2020년 정부가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하니까 서울시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매각을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노영민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강남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오를만한 지역에 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번 정권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전부 다 이 짓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만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우습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박지원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출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쌩까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공모에 신청한 박주민 역시도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박주민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박주민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들통나가지고 민주당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었고 박주민 본인 역시도 여론의 분노 때문에 자기가 꼼수를 써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올린 것을 원래대로 조정을 해서 낮추는 이런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당시에 박지원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대놓고 노영민이라든가 김현미 같은 인물들은 출마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인데 이번에 대놓고 박지원의 경고를 쌩까버림으로써 비대위원장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일 박지원은 우리가 대선 패배한 정당이 맞는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박지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바뀔 생각이 없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정권의 심판을 받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이 권력형 성범죄 비리 같은 것들 박원순이라든가 오거둔 사건에 대해서 반성이 있다면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홍근과 같은 인물들을 선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박홍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원순계로 불렸던 인물이고 심지어 박원순의 장례위원장까지도 도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송영길 역시도 지난 대선에서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시장에 지금 도전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민주당의 586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 모자랄 판인데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국 사태라든가 이번 정권의 내로남보를 촉발한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선 패배 후에 검찰이라든가 언론 때문에 대선 패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고 조국의 딸 조민혜 입학 취소 후에는 또다시 민주당 여기저기에서 조국 수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민주당의 꼬라지가 이러한데 어디에서 젊은 이런 비대위원장 한 명 데려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완장을 차고 입바른 소리나 조금 쏟아낸다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바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 역시도 지금 자신의 위치가 정말로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여권 지정의 정치인들이 그냥 자신을 간판을 삼아가지고 젊은 여성들의 표빨이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며 후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더 역량을 쌓아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지원씨가 내는 메시지라든가 여당 진영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